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안 외우면 무조건 개손의 컨텐츠 돌아왔어요 박수 자 여러분들 요즘 다시 이제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불을 확 집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마음이 지금 저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자 여러분들의 그 불길에 제가 이렇게 기름을 다시 한번 확 견져드리고자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해 왔어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개의 표현 암기시켜드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이 다섯 개의 표현이 각각 수능에 출제되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독해까지도 다 잡아드릴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도 공부 시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늦어버렸어요 늦은 거예요 하지만 출발이 늦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승선에 도달하는 게 가장 늦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밀도 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승선에는 가장 먼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독해 꿀팁 지금부터 공개할 거예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개 세트입니다 오케이 자 공개 두둥탁 여러분 일단 이거 다섯 개를 외울 때는 텐션을 확 올려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한번 외워볼게 일단 그저이 이게 돼 진짜로 보세요 일단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답 뭔 뜻이라고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이제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좋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Be likely to 동사원형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Be likely to 동사원형 오케이 Be inclined to 동사원형 Be liable to 동사원형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요 친구가 상당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투가 투부정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전치사로다가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사용 빈도를 봤을 때 명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다 알고 있는 거 tend to 동사원형 오케이 자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Be liable to 동사원형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tend to 동사원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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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여러분들 외워봅시다 시 시 시작 다 같이 시작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시작 Be liable to 동사원형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시작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좋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다 하는 거 tend to 동사원형 여러분들 마지막 복습입니다 시 시 시작 이제 기계적으로 해야 돼 시작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다 같이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하셔야 됩니다 시작 다시 시작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Be liable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번째 그렇죠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tend to 동사원형 오케이 외워졌죠 여러분들 외워졌지 혹시 안 외우신 분들은 저를 잠깐 멈춰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Be liable to 동사원형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tend to 동사원형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꼭 외워야 돼 여러분들 왜 수능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일부 표현들은 수능에 정말 빈번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꼭 사용 빈도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나 여러분 내신 뭐 아무것도 다 할 거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도 크게 도움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Be likely to 동사원형부터 보여드릴게요 2019 수능입니다 자 잠깐 텐션을 낮추고 이제 독해야 되니까 그죠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those people organizations and countries 그랬죠 사람들 조직들 그리고 나라들은 자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어떤 나라 꾸며줘요 that possess the highest quality information 이니까 가장 높은 품질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조직들 그리고 나라들은 are likely to prosper prosper이 뭐예요 번영하다는 뜻이요 번영하다 그러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번영하는 경향이 있다 아 그죠 어떻게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사회적으로 socially and politically 정치적으로 더 번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 어때요 참 쉬죠 되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막 are more likely to are less likely to 해가지고 more이나 less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뭐뭐 할 것 같다 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덜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끝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be inclined to 동사원형 2013 수능 하나 보겠습니다 motivated by feelings of guilt 여러분 guilt가 죄책감이죠 어떤 죄 죄 죄 그러면 feelings of guilt니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들은 are inclined to be 제가 실제 수능 문제를 가져오니까 이게 동글뱅이도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이 당시에 어휘 문제였습니다 밑줄 어휘 문제 뭐가 적절하냐 뭐가 어색하냐 그거 찾는 거 물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됐죠 그쵸 자 죄책감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make a man 라고 하게 되면요 요게 보상을 하다에요 보상하다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치 자신네들이 어떤 남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안하니까 보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밥을 한 끼 산다라던가 뭐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be inclin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세 번째 be liable to 동사원형 be liable to 동사원형 2011 수능 보겠습니다 introspective reflections 자 자아 성찰적인 반성 뭐라고요 자아 성찰적인 반성은 근데 반성 꾸며줍니다 지금 선행사 복수형이니까 알쓰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내신이었더라면 이지로 나왔을 거예요 자 어떤 반성 which are liable to stall 여러분들 stall 하게 되면은 얘가 교착상태에 빠지다 지연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자아 성찰적인 반성 여러분 자아 성찰적인 반성은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게 지연되면 좋지 않은 거잖아 그쵸 자 그러한 반성은 are helped alone 여러분들 help alone 하게 되면요 촉진시키다에요 촉진시키다 타전 찾으면 나온다니까 help alone 자 근데 지금 수동태가 됐죠 be helped alone이니까 촉진 됩니다 어머 이 자아 성찰적인 반성이 굉장히 교착상태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게 촉진이 될 수 있대 뭐에 의해서 by the flow of the landscape 풍경의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 풍경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통 버스를 탄다거나 기차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타죠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기차에 탔다고 칠게요 그럼 기차를 타면서 이 창밖으로 막 풍경이 움직이잖아 그게 바로 풍경의 흐름이잖아요 풍경이 흐르듯이 막 움직이죠 그때 생각이 잘 된대 어떤 새로운 생각 자아 성찰적인 생각이 잘 된대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생각이나 반성적인 생각이 안 든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통해서 막 여러 다른 다양한 풍경들을 막 봐 이때 자아 성찰적인 반성이 잘 일어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자, be liable to 동사원형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죠 갈게요 자, 심지어 2013 수능 이거 어휘 선택형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죠?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자, 갑니다 anxiety also sabotages academic performance of all kinds 자, 걱정 또는 불안은 또한 sabotage 라고 하면 방해하다에요 오케이? anxiety also sabotages academic performance이니까 자, 걱정이나 불안은 또한 학업적인 성취를 방해합니다 근데 모든 종류에 걱정이나 불안은 좋은거에요 안좋은거에요 공부에 안좋은거에요 자, 콜론으로 부연설명 하겠대요 126개의 서로 다른 연구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Of more than 36,000 people 이니까 3만 6천명도 더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26개의 서로 다른 연구들이 발견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뭘 발견했어요 The more prone to anxiety of a person is 자, 보세요 Be prone to 명사 나왔죠 그쵸? 당황하지 마세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죠 더 플러스 비교급 그죠? 컴마 더 플러스 비교급 맞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더비더비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더비교급 컴마 더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자, 그러면 사람이 더욱더 걱정이나 불안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The poor are his or her academic performances 그 사람의 학업적인 성취가 즉 성적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성적은 더 형편없어진다 그죠? 걱정이나 불안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지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획 잘 세워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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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 아는 거 Tend to 동사원형 선생님 Tend to 동사원형 모르는데요 저는 남들 다 아는 건 저는 모르는데요 괜찮아 지금 모르는 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죠? Tend to 동사원형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할 것 같다 Minority is tend not to have 어머나 Tend not to 동사원형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되지 자, 소수집단들은 그죠? 소수집단들은 많은 힘이나 지위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소수집단이니까 힘이 없지 그쵸? 음 힘이나 지위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어요? May even be dismissed 아하! 그리고 그리고 이 소수집단들은 심지어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뭐로 치부되면서 무시당하는데 Troublemaker라던가 아니면 extremist 극단주의자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Weirdos 괴짜라는 뜻이요 Weirdos 괴짜라던가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면서 무시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Tend not to 동사원형 뭐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낫들어항까지도 봤습니다 여러분 끝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할 것 같다 복습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작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저만 하는거 아니죠 다시 시작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Be liable to 동사원형 Be prone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Tend to 동사원형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